충청북도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충청북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,010원으로 인상했습니다. 이는 올해 시급 1만 326원보다 6.6% 인상된 것으로, 도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,620원의 차익인 1,390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 또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도 도와 산하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사물을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로 확대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